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밀폐용기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춘천에 제가 바라고 바라든 모던하우스라는 매장이 생겼어요. 7월 8일날 오픈했다고 현수막은 걸려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개점을 했으니 이렇게 밀폐용기를 큰 것도 3개에 9,900원 작은 것도 이렇게 중간거 하고 작은거 이렇게 3개에 이렇게 들은게 해가지고 9,900원 그래가지고 또 요것도 샀어요. 조그만한 거고. 제가 요렇게 조그만한 걸 좋아해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젓갈이나 안그러면 양양간장 그런 거 담아놓고 이렇게 뚜껑 딱 닫으면 좋겠더라구요. 자주 사용하는 거 매일. 그래서 이렇게 뜯기 전에 비닐이 봉지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뜰한 저희 카메라 아저씨도 이걸 이렇게 눈독을 드리더라구요. 제가 요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리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속 내용물이 다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사놓으면은 쟁여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큰 것도 3개에 9,900원 작은 것도 이렇게 해서 5개 해가지고 박스에 들은 게 9,900원 그리고 요거 주그만한 거 손잡이 있는 거 요거는 하나에 금액은 2,900원이라고 붙여줬는데 토탈해서 이건 이제 회원 저기 한다고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 가끔 가게 되면은 포인트도 올려준다 그래서 일석이조로 아주 좋은 그런 쇼핑을 하고 왔답니다. 네. 너무 귀엽죠. 앙정맞죠. 그죠? 네. 글쎄요. 내가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요런 거 한 두세 개 더 사가지고 올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하나를 손에 잡았다가 하나를 더해서 요거는 두 개를 샀답니다. 자. 예. 춘천에 오시면 모든 하우스. 네. 아주 제가 이걸 원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검색을 해보니까 아우 7월 8일 날 오픈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 예. 여러분들 오시면 저랑 같이 가든가 안 그러면은 그 춘천 옆부분에 있어요. 예. 모든 하우스라고. 예. 나중에 같이 함께 가봐요. 예.ército DNP 예. 그 이야기가